지난 1월 두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문경 육가공 제조업체의 화재 원인이 온도 제어기 고장에 따른 식용유 가열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장 3층 전기튀김기에 불이 시작돼 상부에 식용유 저장탱크로 옮겨붙었고 이후 화재가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튀김기에 설치된 안전장치인 온도 제어기가 고장나 식용유가 발화점인 383도 이상으로 가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에 잦은 오작동을 이유로 경종을 강제 정지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합동 조사위는 이 때문에 사고 당일 불이 번지고 나서야 119 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